와, 깜짝이야. 최민우 씨. 지금 반대편 해변으로 이동해 주세요. 에? 대박. 뭐야? 반대편? 가면 뭐가... 잠깐만. 누가 오는 거 아니겠지? 또? 여자 가면 부족하잖아. 궁금하다. 새로운 사람 오나. 백인 온다, 백인 온다. 백인 온다, 백인 온다. 오 마이 갓. 대박. 왔네. 신기한데? 진짜 있어? 소름 돋았어. 나도, 나도. 어머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조민지입니다. 네? 와, 너무 예쁘다. 오. 아, 맥이다. 맥이가 왔다. 아, 이거는. 제 매력은 러블리함, 긍정 에너지, 그리고 예쁜 엉덩이. 좀 타고난 게 있는 것 같아요. 청 시절에서도 이제 뭐 여의도의 조민지 모르면 간첩이다. 이런 말도 있긴 했어요. 제가 메이크업하고 좀 잘 차려입고 나가면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. 근데 아무도 안 믿는 눈치 아니죠? 이상. 솔로 지옥에 들어가면 제 동공이 흔들릴 정도로 멋있는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어요. 제가 중간에 투입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? 제 이름으로 2행시 해볼게요. 민지에게 집중해주세요. 지금부터 시작. 세다, 센 분이 오셨어. 지금 약간 흔들렸어. 아이고, 잠시만. 눈빛 발사에 약간. 동공이. 동공이 지금 많이 흔들렸는데. 아니. 땀나네, 땀나. 저는 민지 씨 보자마자 어떤 느낌 받았는지 아세요? 지금 계신 다섯 분의 여성분을 합쳐놓은 듯한 느낌이에요. 진짜로요? 그냥 한마디로 반한 거죠? 반하진 않았는데. 반했다고 하세요, 그냥. 통통 튀는 매력도 있는 것 같고. 몸에도 너무 좋으시고. 되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. 뭔가 기대돼요. 무엇보다 남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. 첫인상부터 되게 끌릴 것 같아요. 완전 프레쉬한 느낌. 여성분들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. 세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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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